고1 영어 YBM 한상호 2가 본문 5 들어갑니다 Cooperation is a process that started with the first single-stained creatures 협력은 우리 핵심어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죠 It's a process 과정인데 여기 명사 오고 동사 보이죠? 그럼 얘는 주격관계 주격관계 대명사이죠 이때 부터 여기까지가 process 를 수직하고 있죠 어떤 과정이냐면 started 시작된 뭐와 함께 그 최초의 first term 즉 최초의 single-stained 하면 단세포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cell이 세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third 하면 세포를 가진 이런 느낌인데 이제 single이니까 단 하나의 세포를 가진 이거죠 그래서 single-stained 하면 단세포의 형용사가 되고 creatures는 생명체, 생물 이거죠 최초의 단세포 생물들과 함께 시작된 그런 과정이다 living things 하면 살아있는 것들이죠 살아있는 것들은 living 현재 분사 ing가 여기 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살아있는 것들은 from their beginnings 그들의 최초 뭐 시초 이거죠 시작 시초 그들의 시초로부터 그때가 언제냐면 이 billion이 10억이니까 3 billion이니까 30억 년보다 more than 더 오래 전인 거죠 오고 오니까 뭐 뭐 전인데 more than 이상인 거죠 그래서 30억 여기 3 billion이 30억입니다 30억 년보다 더 오래 전 그들의 이 시초 때부터 그리고 여기에 동사 왔어요 여기가 주어 얘는 이제 comma 해서 이제 이 from로 시작한 부사구가 이렇게 중간에 문장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took over 하면 여기 뭐 넘겨봤다 인수받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차지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차지하다 그래서 뭐 이 어떤 공간을 차지하다 할 때 occupied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차지했다 the planet은 행성인데 우리가 the planet은 행성인데 the planet 하면 보통 지구를 말할 때 이렇게 쓰죠 그래서 지구를 차지했다 뭐 함으로써 의미상 중요하죠 by learning to cooperate 이 협력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이거죠 다시 한번 갈게요 이 30억 년보다 더 오래 전 이 그들의 최초 시초로부터 이 살아있는 것들은 지구를 차지했다 이 협력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이렇게 되죠 we human beings cooperate in plenty of ways from lining up at a bus stop to sharing knowledge on a website 우리 이 인간들도 협력을 한다 그냥 plenty of 또는 a plenty of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 많은 이런 뜻이죠 수많은 많은 뜻이고 여기 복수명사 ways 왔으니까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many 또는 a number of 여기 number 사이에 뭐 a great large 이렇게 수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numerous 아이쿠 또는 뭐 a lot of lots of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이제 바꿀 수 없는 게 여기 복수명사니까 much 오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들은 협력한다 이 수많은 ways 방식으로 방법으로 그 뒤에 이제 from a to b 왔는데 from 동명사 그 다음에 to 동명사 이렇게 갔죠 from a to b 자리에 동명사 동명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에서부터 뭐에 이르기까지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라인업 하면 줄을 쓰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는 것에서부터 이 share 하면 공유하다는 뜻이죠 knowledge는 지식이고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죠 sometimes however human cooperation can break down however 왔으니까 여기 앞에 문장하고 반대가 되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만 하지만 뭐 그러나 이런 뜻이죠 하지만 뜻대로 이 인간의 cooperation 협력은 break down 하면 무너지다 뭐 붕괴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break down 하지만 인간의 협력은 때때로 무너진다 to foster cooperative success among humans we should perhaps look to nature for inspiration 자 foster 중요한 단어죠 뭐 증진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to foster 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였죠 하기 위해서 근데 foster 가 증진시키다니까 뭐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foster 대신에 증진하다 라는 뜻의 enhance 또는 improve 또는 promote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뭐를 증진시키냐면 자 뭐를 증진시키냐면 이 인간들 사이에 어몽하며 뭐뭐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인간들 사이에 이 협력적인 success 성공이죠 협력의 성공 이 정도 인간들 사이에 이 협력적인 성공 협력의 성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아마도 이 자연의 look to 여기서 look to는 의존하다 라고 쓰였습니다 보다가 아니고 보다는 look at이죠 뭐뭐를 보다 근데 look to 해서 의존하다 뭐 기대다 또 빨간색으로 뭐뭐의 기대다 라는 뜻을 쓰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자연을 기대야 할 거다 for inspiration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영감이죠 영감 영감을 얻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 앞에 이거 본문에서 봤듯이 뭐 이렇게 개미들이나 새들이나 그 영감을 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 뭐 영감을 협력을 해서 재미잠깐 협력을 함으로써 서로 도와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을 봤던 거죠 그래서 이 그런 것처럼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자연에 기대야 할 거다 아마도 이렇게 되는 거고 look to 바꿔 쓸 수 있는 거 기대다 하니까 뭐 turn to depend on 또는 rely on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다시 볼게요 인간들 사이에 이 협력의 성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아마도 이 영감을 얻기 위해 자연에 기대야 할 거다 이렇게 됩니다